오늘 말복인데 보양식은 챙겨드셨나요? 어느덧 삼복더위의 끝자락입니다. 이제 열대야는 사라졌는데요. 아침저녁으로 열기가 식으니 한낮기온 서울 32도로 극심한 더위는 꺾인 듯합니다. 내일과 모레도 더위 수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오늘 밤까지 경기 북부지역과 동부, 동쪽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70mm인데요. 동쪽으로는 비가 강하게 내릴 수 있겠고요. 서해 5도는 내일 5에서 20mm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왔던 동쪽은 한낮에도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은 대구가 33도, 부산 31도로 오르겠고요. 서해 5도와 인천은 내일 체감기온 30도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지역은 체감기온이 33도를 웃돌겠고요. 경기 동부지역의 최고기온은 32도 안팎, 경기 남부지역은 화성과 평택, 안성 등 최고기온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서해상이 최고 2m로 잔잔하겠고요. 동해상은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비 소식이 작겠고요. 수도권은 하늘의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